어휴 조심 조심 어휴 조심해 주세요 자 안으로 어휴 조심해 주세요 시즉 마 나 나 나 나 나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혹시 저 본 적 없으세요? 아, 저 510호로 이사 왔거든요. 아, 네. 이것도 인연인데. 아, 잠시만요, 잠시만요. 아, 잠시만요. 제가 풍경 소리를 좋아하거든요. 제가 세 번째로 좋아하는 건데 이사 선물로 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보통은 떡 주둔데. 네, 조금만 더 안쪽으로 넣어주세요. 네. 어머, 보조기 나락 세트네. 네. 네, 조금만 더 안쪽으로 넣어주세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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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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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라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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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노트 유얼라이프 엑스노트 우연인거야? 짠거야? 세상 일은 우연일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지 우연은 항상 인연이 되지 아니 그럼 넌 이런걸 몰라도 된다는 얘기야? 난 너에 대해서 전부 알고 싶었는데 모르는게 나을때도 있지 어? 이거 진짜 선명하게 나온다 나 앞으로 피부관리 잘해야겠다 응 피부관리받아야 될거같아 난 진짜 필요해 피부관리 그래 좀 필요한거같아 그치? 재수없다 너